안녕하세요. 에이게임TV입니다. 오늘 패치가 있었죠. 그래서 큰 버섯섬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현재 327 지역에 왔고요. 단계가 꽤 높아 보입니다. 600, 900, 얼마일까요? 거의 2000까지 되려나? 그 정도 되는 큰 버섯섬이고요. 지금 328까지 왔습니다. 잡은 물고기로 보면은 컨버섯섬에는 이렇게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래도 많이 잡았습니다. 블록피쉬 같은 경우는 코가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게 물에서 잡아 올리면 코가 이렇게 앞이 원래 뾰족한데요. 물속에서는 잡아 올렸을 때 코가 이렇게 뭉툭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상한 물고기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심해요입니다. 그린 파쿠는 모르겠고 화이어 고비 고비는 열대어죠. 네, 아주 손가락만한 골대어를 열대어고 고비고요. 곰치, 곰치, 도세치, 그루퍼 그루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운 물고기죠. 실제로 굉장히 큰 물고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루가 돼 있고요. 블루벙고래, 그리고 블루향유고래 880까지 나오는데요. 현재 이런 식으로 버섯섬의 물고기는 이 정도로 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뽑기를 좀 해야 되겠죠. 구매 상품 뽑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확률을 보게 되면은 10레벨은 GGG가 0.05고요. 11 맥스가 되면 0.1%가 됩니다. 현재 제가 지금 루어가 맥스 상태라서요. 확률 자체가 지금 GGG가 나올 확률이 0.1%인데요. 오늘 패치가 된 부분은 이제 장비가 패치가 됐죠. 장비에서 보면은 X등급 그 이상이 나와버렸습니다. X, XX, XXX, 벌써 XXX까지 도달한 유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랭킹 쪽을 보면 금방 표가 나죠. 바다의 지배자를 눌러보면 산타님이 벌써 우와, 바다님도 꽤 많이 올라가셨네. 숫자들이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쭉날쭉해가지고요. 이게 고르지 않아가지고 보기 좀 어려운데요. 제가 지금 현재 14위까지 밀려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저 낚싯대를 뽑으면 될 것 같은데 저게 어마어마하게 X까지 뽑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한데요. 일단 뽑기를 통해가지고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저거를 다 뽑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걸렸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와 과연 내가 이게 그렇게 되면 한참 걸리니까요. 제가 도중도중 상황도 좀 보면서 이 편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시간 30분 동안 낚싯대 뽑고 있는 거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일단 낚싯대 뽑기 시작했으니까 빨리 한번 편집해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참 뽑았는데요. 잠깐 좀 자동뽑기를 중단 좀 해보고 네 레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됐네요. 어이구 뭐야 두 분 눌렀구나. 레벨 보상 모드 받기 GGG 받았습니다. 어... 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와 낚싯대 장비 좀 모아졌나? 어... 1번 합성 아 X등급 하나밖에 안됐네? 와... 말도 안 돼... 일단 장착시켜놓고요. 어... 계속 뽑기 들어가야겠습니다. 와... 이게... 와... 이거 어디... 야 이거... XXX 뽑을 수 있나? 아...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광고 보고 뽑는 거 일단 돌려놓고요. 와...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XXX는 얼음도 없어 보이는데... 와... 네 계속 한번... 네 GGG 나왔네요. 이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뽑는 데 정말 한참 걸리네요. 와... 이거 지금... 구도 받기... 네... XS까지 했고요. 얼마까지 뽑았는지 보겠습니다. 와... 이거... 다 곱다 이거... 와... XXX... 와... 이번 합성... 와... 안 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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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안 된다... 와... 하나도 못 뽑았습니다... XXX는 하나도 없어요... 아... 물론... 졸업으로... 합성으로 올라가요... 하지만... 와... 이거 어림도 없는데요...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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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와... 와... 흐흐흐... 와... 정말 말도 안 되네요...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다... 개꿔 맞추기가 좀 쉬우지 않는데요... 와... 네... 필물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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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 된다... 안 된다... 일단... 일단 좀... 복귀를 좀 해봤는데... 와... 장비가 안 되네요... 이거... 장비가 안 되네... 흐흐... 일단... 저... 조금 더 충전을 해가지고... 네... 충전을 해서... 제아를 좀 더 모아야 될 거 같다... 맞... 같습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될 거 같네요... 어... 다음 영상에... 좀 준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와... 이번 영상 이거... XXS 못 뽑고... 안 되겠다... 이거... 감사합니다. 에이게임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